오늘은 연중 15주간 금요일입니다. 7월 16일이죠. 오늘 저는 성당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파라마타 리버죠. 파라마타 강 주변에 날씨도 화창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오늘 그래서 복장도 갖추지 못하고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제자와 함께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고팠어요. 그래서 밀이삭을 뜯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사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트집을 잡죠. 예수님께서는 싸우지는 않죠.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의 사랑도 그렇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그저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죠?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두려워서는 안 되겠고 물론 종교의 시작은 하느님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려면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고 대해야 될까요? 친구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지 않지 두려움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바리사이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는 것을 못 봤어요. 오늘 사람들이 떠나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거죠. 본래 바리사이들이 그 종교가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달라지는 것은요. 분명히 종교의 본질에서 멀어질 때 세부적인 사항도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종교가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 같으면 말씀의 본질을 살지 않을 때 마찬가지예요. 바리사들도 말씀의 본질은 살지 않고 말씀의 에센시얼 정신은 살지 않고 그 규정만 가지고 무슨 폴리스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여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에서 한자 한액도 없어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제가 이체바드간 공의의 문헌을 75강부터 신학기론 대강저에서 이체바드간 공의의 문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체바드간 공의의 문헌이 우리에게 희시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본질, 말씀을 살자 그거예요. 복음을 살자 그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가 또 4주로 연장된다 또 6주로 연장된다 호주만이 아니라 한국도 여름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백신이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종교의 본질은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교 특히 천주교는 이체바드간 공의의 문헌이 뭐냐 성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체바드간 공의의 문헌 75강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우리는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신학기론 대강좌를 100강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102강으로 끝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날 93강인가 올라왔고 오늘 다시 94강이 올라갈 텐데 제가 필요하면 다음 주부터는 매일 이것도 올려서 올 안에 7월달 안에 102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 은혜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점에서 희생제물을 자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패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에서 구약의 이런 가치들 율법은 살지를 않고 죄는 죄대로 지키면서 저지르면서 죄를 사암받기 위해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희생제사만 잔뜩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죄는 죄대로 짓고 그 죄를 기어갚기 위해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마구 때려잡은 양과 염소를 얼마나 때려잡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양과 염소의 피가 내를 이루어 흘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바리사이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자비는 사랑을 얘기하죠 따라서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비를 놓으면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의 주일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부패라고 하는 것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의 적이에요 죄고요 나라마다 부패지수가 다르지만 이 부패의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 아는 사람끼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연 혈연 학연 이런 부분 정치적인 이년들 그런 점에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정의를 포함하는 자비 정의의 목표는 자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율법의 목적이 하느님을 위한 사랑인데 보세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느님이 내가 바라보는 그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목적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이웃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개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건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사랑한다고 아니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동일하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가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모든 개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보니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야외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여기가 저기 보이는 게 파라마타 강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코로나 판데믹 이 시기가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하느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우리가 이웃들도 우리가 정말 잘 하느님의 사랑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강복합니다 홍보와 성교와 성교 여러분 모두는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